에펙러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에펙러입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켠 이유는 어도비 40% 행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 행사는 5월 16일부터 2주간 진행되는데요 각 프로그램별로 사용할 수 있는 거 말고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가 있었죠 여기에 할인이 40%가 들어갑니다 포토샵, 프리미어, 애프터 이펙트만 해도 각각 한다면 9만원이 넘어가서 사실상 3개 이상 사용하려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게 이득이었죠 구매를 망설이셨던 분들은 40% 할 때 이참에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미 결제하셨다면 취소하고 다시 결제해도 40% 할인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제하실 때 제가 올려놓은 부분의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저에게 약간의 인센티브가 돌아온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제 링크를 통해서 부탁드려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이런 홍보 영상 말고 재밌는 튜토리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